한국지엠의 쇠보레 중형 세단 말리부가 올해 한국시장 판매 3만 대를 돌파했다. 한국지엠은 인천 부평공장 인근 부평 대리점에서 말리부의 3만 번째 고객 인도 행사를 가졌다고 16일 밝혔다. 3만 번째 고객인 노용환 C-31은 행사장에서 대일 설립한 한국지엠 영어 서비스 마케팅 부문 부사장으로부터 차량과 선물을 전달받았다. 한국지엠의 중형차 내수 판매 3만 대 돌파는 과거 지엠 대우 시절인 2006년 중형차 판매 3만 1895대 기록 이후 10년 만이다. 가솔린 터보 라인업을 갖춘 쇠보레 올 뉴 말리부는 지난 6월 출고 이후 현대차 소나타를 제치고 월별 가솔린 중형차 판매 1위에 오르기도 했다. 안혜원한경닷컴 기자 ANHW at 한경.